오늘 은혜받고 성취할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야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16주차 주일 강단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직자로서 515명의 237 중직자를 세우는 임직감사예배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 임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2000년 만의 회복이란 말씀을 주시면서 임직받은 중직자들이 237 나라 현장의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을 회복하기 위해 파수꾼으로 서라 그리고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파수꾼이 망대를 세워서 237 현장의 빛을 비춰라 이를 위해 플랫폼 24 파수망대로 25 안테나로 영원의 작품을 남겨라 이 역할을 감당하는 237 중직자가 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번에 예원교회의 중직자 임직 과정을 쭉 보면서 그냥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 그리고 세계보금화 현장을 각 나라를 담당하고 파송할 중직자를 세운다고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원교를 어떻게 사역하실지 너무 기대되어진다면서 꼭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나누고 그랬는데 오셔서 그 자리, 그 말씀, 그 현장 보고 싶다는 말씀 들어서 오기도 하셨고 비단 이런 분들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교회들에서도 임직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제 아는 동기 목사님도 많이들 가셨더라. 꼭 임직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 어떻게 세우는지 보고 싶다. 하셨을 만큼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가문에서도 한둘이 아니라 세워지니 또 각 가정마다, 또 가문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어딜 봤더니 자매 같이 권사 임직 받고 또 남편 한 분은 장로, 또 한 분은 안수집사 또 어느 가정, 또 두 분 다 장로 이렇게 너무 축복된 현장이었는데 또 기대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이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인직받은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확한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3운동의 주도자로 특별히 2, 3, 7 선교 시대의 주역으로 다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오순절날의 마가다라빵의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시작되어진 초대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 베드로는 당시 오순절날을 맞이하여 예의로 삶에 모여들었던 15개 나라의 유대인 디아스프라 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었고 이것을 통해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졌다. 그런 시간표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너희들의 주와 및 그리소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현장에 선응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3천명이나 죽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예원교회의 모든 가정과 현장과 사역 가운데 특별히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개인과 가정과 만남과 현장과 또 후대들 가운데 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다른 증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소가 하셨고 성령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적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완전 원리스 이루어지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즉 사도들이 먼저 말씀의 망대를 세웠다라는 것이고 어떤 말씀의 망대입니까? 바로 그대로 어떤 그대로요?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그대로 배운 그대로 본 그대로 138의 망대를 세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축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3, 5직에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역과 역사심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섭리와 역사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 5직을 통해 24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with imanel one thing 이걸 체험하게 되어지면 지난주 말씀처럼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처럼 나의 모든 수준과 환경을 완전히 뛰어넘어 25의 작품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25의 작품 그리고 영원에 남기는 인생 작품을 만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고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 하실 때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DNA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것이 되어진 그 DNA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시의 공간을 추월하여 2, 3, 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초월적인 증거를 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께서는 오늘도 5직 1, 3, 8 3, 5직으로 망대를 세우시고 393 보좌의 배경과 능력을 충만히 누리는 기도의 망대 말씀과 기도로 나의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우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오늘의 날들 가운데 생명적인 역동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 소망으로 기대로 설레임으로 가득 채워진 미래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됩니다. 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현장 속에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사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충만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말씀 전하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사미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룬 이 성도들이 그 다음에 하게 된 것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 속에 있었던 것이죠. 즉 내가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가 내가 성사미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내게 충만히 채우신 그 은혜가 보호자의 축복 누리면서 내 안에 임한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내리듯이 마치 에스겔 어제 그 축하공연 때 무대 중앙에 망대를 세워서 거기서 물이 곳곳마다 흘러내려가는 그걸 표현하잖아요. 와 보면서 너무 멋있다. 너무 또 은혜 되어지고 또 저희 형 그거 보면서 울었대. 울었대. 눈물을 찔끔 흘렸대. 목사님 기도 들을 때 울었는데 참았다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돼서 그 흘러내려가는 그게 바로 뭡니까? 포럼이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는 것처럼 그 영적인 은혜가 곳곳마다 흘러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산민일주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모임이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의 모습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가정의 포럼이 잘 안된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갖고 말하는 게요. 저도 참 쑥스럽고 부끄럽고 좀 그렇고 또 목사로 서서 그런가 또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고요. 나는 항상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 나는 항상 말씀을 잘해야 돼. 이런 부담되잖아요. 포럼이 안 하다보니 안 되어지고 안 하다보니 또 잘 안 되어지고 또 포럼을 잘 못하기도 하시고 또 말씀이 잘 정리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한 마디 한 문장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입을 열어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은혜 흘려보내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교제를 나눈 후 기도하기에 힘썼다.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달라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상처입은 영혼들을 일으켜달라고 회복되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인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런 기도의 현장은 반드시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어져 있고 큰 능력과 역사로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이삼체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제용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는 거죠. 저희 교구 안에 어떤 신혼부부 가정이 있는데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쌍둥이예요. 그런데 조금 이르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들었을 때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고 호흡도 잘 안되고 피도 계속 그때 당시에 난다 그러고 밥도 그렇게 못 먹고 분유도 못 먹고 어제 임신식 마치고 나갔는데 뵀어요. 딱 너무 감사해서 손잡고 어떻게 됐냐 여쭤봤더니 조금씩 나아지지만 아직은 있다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죠. 집사님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고 교구가 같이 기도하고 있고 지역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 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집사님 부부가 정말 기도하시라 집중해서 합심해서 온 교회가 온 교구가 온 지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신 시간표를 보게 될 거다 말씀드린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렸죠. 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안에 우리가 있고 이 가정이 있고 후대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현장을 통해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개인과 가정과 현장 가운데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삶운동의 주역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하여 주심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두들 말미야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진 초대교회를 벗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워하고 두려워했다 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영적 세명을 살리기 위해 사두들로 하여금 많은 기사와 표적 눈에 보이는 많은 가시적인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의 성포하는 그 현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그리고 20절에 제자들이 이 약속 붙잡고 두루나가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자기중심의 틀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만 헌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이는 것이 즐겁고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 속에 있는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을 믿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즐겁고 구원의 기쁨 영생의 간벽을 나누고 싶고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잖아요. 어제도 집애들 안 가시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 너무 많고 그러면 온 데만 나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갔더니 사진 찍자 그러셔 저희도 기다렸다가 빨리 오라 그러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농담입니다만 곳곳마다 계속 교제하고 포럼하고 주일날도 곳곳마다 다 어디 가서 교제하고 포럼하고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얼싸 안고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다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모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니 이들의 삶의 모습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듣게 되었고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니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이것이 성경적인 부응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알렌 크라이던 교수가 당시 기독교는 불법이었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급격한 성장을 이뤘던 것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하고 매우 흥미로운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이 이들에게 주는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를 가리켜 그는 영적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일탈이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떤 수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일탈이었다면 우리의 삶이 이러한 영적인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고정관념과 예태를 깨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세트를 갖춰서 부신자들이 보고 감동할 정도로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고 영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고 또 영적인 매력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은 희한하고 신기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즐거워 재밌어 우리는 뭔가 이익이 있어야 모이고 우리는 뭔가 술을 마셔야 즐겁고 우리는 뭔가 쾌락적인 것을 해야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 그래서 뭐야 궁금해 가보고 싶어 만나보고 싶고 대화해보고 싶고 저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게 영향력이겠죠 그리고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말 그대로 어제 유무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전도는 되어진다고 왜 되어집니까 영적인 매력이 있으니까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픈런 업장의 문이 열리기 전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영업이 시작되자마자 달려가서 그 물건을 사는 것 목사님께서는 명품 매장만 말씀하셨는데 단지 명품 매장만이 아니라 마트에서 엄청난 세일 상품 거의 뭐 50% 60% 70% 그러잖아요 그럼 10시에 연다 줄 서서 기다립니다 달려가죠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굿즈를 만들었는데 선착순 몇만개 그럼 매장마다 아침 7시마다 줄을 섭니다 지금은 그걸 또 다른 걸로 해결을 했는데 줄 서죠 테마파크 롯데월드 에버랜드 하면 인기있는 놀이기구를 대기 없이 먼저 타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땡 하면 열려 달려가서 그걸 탑니다 저는 자유로드롭 그래봤습니다 한 1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10시에 딱 문을 딱 달려가 처음에는 범벅한 몇 바퀴 돌고 다투면 자유로드롭다 갔다 가면 사람이 없어요 한 또 3,4번 또 타고 그랬었는데 저는 명품 매장은 줄을 안 서봤습니다 근데 마트도 서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 전문점도 서봤고요 테마파크도 물론 서봤죠 다 해봤습니다 오픈런 뭐라 말씀하시냐 성도에게나 부신자에게나 오픈을 하면 되게 기대돼요 또 설레요 또 재밌고 즐겁고 그런 현장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왜냐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교회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성을 가진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 여기 오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어지고 기쁨과 행복이 선상하고 새 힘을 얻어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매력이 따라는 거예요 어제 임직받은 많은 임직자들이 그런 간증하시잖아요 어떠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어떤 지금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삶이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성들처럼 삼수교에서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고 늘 생동감이 있고 내 삶이 먼저 치유되어지고 기쁨과 행복이 날마다 소상하고 내가 현장에서 새 힘을 얻는 다른 부신자들은 오늘 출근해 보십시오 다들 죽겠다고 월요병이라고 뭐라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말씀 듣고 가니 완전 개운하게 샤워한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주일마다 샤워를 하고 온다고 말씀으로 은혜로 그러니 다른 거죠 생기 넘치죠 새 힘 있죠 월요일인데 월요일인데 이러한 생명적 역동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승시 나라 오천 종족과 여러 모든 현장 살리는 증거가 충만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